안녕하십니까 총도달콤한농장 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이렇게 고추를 따고 밤에도 랜턴을 들고 고추를 따서 이제 세척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고추 여기 보시면 이제 흙탕물도 있고 먼지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를 물에 흐르는 물에 넣어서 이제 세척을 할건데요 큰 통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고추를 부어서 한번 이렇게 헹궈서 건져내시고 다시 물을 비우고 다시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더 넣어서 이제 헹궈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을 빼고 있거든요 이제 물을 빼서 이제 어느정도 이제 고추가 덜 익었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밑에 깔아가지고 그늘에다가 펼쳐 놓으셔가지고 여기 말로는 꼬들 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고추가 탱글탱글 한 상태에서 이제 널어 놓으면 이제 시들시들 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들시들 해지면서 이제 고추가 이제 덜 빨간 부분이 빨갛게 이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조기에 들어가시면 더 색깔이 곱게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고추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jung렙습니다 기념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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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제 제가 고추 세척을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물기를 빼고 이제 저녁에 제가 고추를 건조기에 넣을 거거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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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